자 그럼 이어서 그 이제 그 우리나라의 좀 약간 옛날 무덤들 어떤 어떤 무덤들이 있었는지 아까 그 태릉사진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어떤 무덤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분. 일단 이제 그 고분은 그 흔히 좀 우리나라 고대시대 때 있었던 무덤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분이 엄청나게 무덤이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순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죽을 때 소지품도 같이 묻고 그 따르던 사람들까지 같이 묻어 이거를 이제 순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 때는 순장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좀 따르던 사람들 그냥 좀 추종자들을 묻거나 아니면 노비들을 묻을 때도 있었어. 근데 삼국 다른 나라에선 모르겠는데요. 신라에서는 지증왕 시대 때 법적으로 순장을 금지를 했어요. 그렇고 그래서 경주 근처에 가면 그 신라 신라의 그 고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석촌동 고분하고 방이동 고분. 그래서 석촌동에는요. 백제 고분인 건 맞아. 근데 양식이 고구려 양식이 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 고분은 백제의 양식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고구려 양식의 고분이 그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백제도 공주의 무령왕릉 가면 그 그냥 봉분이거든. 근데 방이동 고분은요. 봉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방이동 고분이 과연 백제 거냐 신라 거냐 약간 이런 좀 학술적인 얘기가 있는데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봐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지. 왜냐하면 얘 말이 돼요. 그러면 백제가 개로왕 때 한성이 함락이 되죠. 함락이 되고 공주로 옮기는데 그 이후에 잠깐 한강유역을 되찾기는 해요. 되찾기는 하는데 이제 신라가 나제동맹 끼고 한강유역을 다시 먹죠. 그래서 그 두 영토가 겹쳐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무덤의 등급은 능이 있고 원이 있고 묘가 있어요. 흔히 일반인들은 그냥 묘고요. 그래서 그 황제, 황후, 국왕, 왕후 이런 사람들은 다 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황제나 국왕을 낳은 후궁, 태자, 태자빈, 세자, 세자빈의 묘들은 다 원이라 부르고요. 그런데 장옥정, 조선 경종에 모으고 희빈이지만 사사됐기 때문에 시호를 받지 못해서 묘에 묻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묘라고 불러요. 그냥 후궁들의 묘나 아니면 이제 자기로서의 친앙을 받은 그 친앙들, 자기로서 왕칭으로 받은 친앙들, 영친왕, 의친왕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공주, 왕자, 대군, 옹주, 공주못, 그리고 대원군,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들 다 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요 고분들 신라상보 시대 때 경주에 있는 각종 고분들 아니면 이제 대구 달성군, 의성의 금성산, 경산 이런 데 그냥 그 경상북도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 고분들이 신라시대 고분들이고 그 다음에 신라 중기 이후에 선덕여왕릉, 서학동, 무혈왕릉이 있는 고분군 그리고 문무대왕릉은 저기 동해바닥에 있죠? 대왕암에 그리고 금산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기는 김유신의 묘다 이렇지만 사실 김유신은 신라 왕족이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진골이에요. 성골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진골 혼혈인데 흥무대왕이라고 추준이 돼 있어요. 김유신은 유일하게 신라 왕실 직계 핏줄이 아닌데 왕이 추준이 돼 있어. 그렇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백제. 그래서 석촌고분 가면 고구려 양식의 일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제일 큰 무덤은 아마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닐까 싶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고분. 방위고분 가면 그래서 신라고분 양식이 좀 일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에 가면 무령왕릉. 뭐 송산리고분군. 그리고 능산리고분 있고. 아니면 그 익산에 가면 쌍릉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익산의 쌍릉은 백제 무왕의 그 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고구려. 고구려 묘는 사실 우리나라에 없죠. 그 현재 남한은 없고 이제 장군총, 태왕릉 이런게 중국 길림성에 있구요. 광개토 태왕릉비도 길림성에 있어요. 그리고 북한 소재 있는 안학삼호분. 그리고 동명왕릉. 북한 주장으로는 동명왕릉이라는데 실제로 동명왕릉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단군능. 역시 평양에 북한이 지들이 주장하는 거는 단군능이에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 가야는요. 김의 대성동, 그리고 수로왕릉, 그리고 수로왕비릉 등이 있고 그래서 금광가야.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가야들. 고령지산동, 하만, 마리산, 고성의 송악동. 여기서 말하는 고성은 강원도 고성이 아니고 경상남도 고성이에요. 그 진주에서 거제도 가는 길에 있는. 그리고 이제 별개로 논산에 있는 견원왕릉이 있죠. 견원왕릉은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냥 후기백제로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고려왕릉. 그 고려왕릉은요. 사실은 개성 근처에 왕릉이 많아요. 그 개성 근처에 왕릉이 이게 많은데 가끔 남한 땅에도 고려왕릉이 있고요. 그리고 강화도에도 있어요. 강화도에 있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고려가 몽골하고 전쟁할 때 수도가 강화도였거든. 그래서 고종이 강화도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왕릉이 강화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의 고려왕릉이 몇 개가 있는데 고려 희종이 묻힌 성릉, 고려 고종이 묻힌 홍릉, 그리고 고려 고종의 홍릉이 강화도 있고요. 그리고 정수나무, 가릉, 그리고 강종의 원더광우가 있는 곤릉, 그리고 강종의 후릉, 그리고 공양왕릉이 고향시에 있어요. 그리고 우왕하고 창왕의 릉도 그 남한에 있는데 우왕하고 창왕의 경우는요. 이제 위호와도 회군 이후에 이제 최영을 유배를 보내면서 우왕도 유배를 보냈고 그 다음에 창왕을 몇 개월 만에 다시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양왕을 즉위한 다음에는 그 최영, 우왕, 창왕 다 죽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왕하고 창왕을 죽인 이유가 신돈의 빗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왕조는요. 우왕하고 창왕을 고려 왕으로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신돈의 빗줄을 취급을 해가지고 왕릉 대우도 안 해주고 그냥 묻어버려요. 그래서 우왕하고 창왕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고려 왕릉도 사실 관리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고려 태조의 능 뭐 이런 거 정도만 빼면 딱히 뭐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된 능은 거의 없다고 봐요. 공양왕 같은 경우는 유배 가서 죽은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고려 왕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요. 자 조선왕조가 개국한 초기에요. 개성 왕씨가 이제 몰락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패서인 왕씨들이 몰락한 이유는 조선 태조가 왕씨들을 다 제거를 해. 근데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왕씨 성을 지키지 않고 성씨를 엄마 쪽 성씨로 바꿔서 생존한 경우도 있어요. 그 엄마 쪽 성씨로 바꾼 경우가 좀 몇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아빠의 성씨를 따라가는데 최진실씨의 두 자녀들이 원래는 아빠 쪽 성씨를 따라갔었다가 엄마 쪽 성씨로 바꿨죠. 그리고 인터넷 방송 쪽에서도 윤댕님의 윤댕님하고 대도님의 아드님 그 건우군이 엄마 성인 이씨를 따라갔죠. 그렇고 근데 이제 배우 전지연씨가요 배우 전지연씨가 원래 본명이 왕씨에요. 왕지연씨에요. 근데 그 고려 왕족이 그 왕씨가 맞아요. 왕씨 성을 지키면서 생존한 얼마 안되는 가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전지연씨가 방송에서 가끔 그 자기네 그 가문 지반내력 이런걸 되게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워 한대요. 고려 왕씨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지연씨의 본명 왕씨라는거 그 다음에 고려 왕릉의 구조는 사실 도굴방어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아. 돌방구조야. 그 조선같은 경우는요. 조선 왕릉들은요. 원래 경비병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고려 왕릉은 도굴방어시스템도 안되어있고 그리고 고려 왕릉이 온전히 그 보존이 안된 이유 중 하나는요. 고려 청자를 넣어놨거든. 껴묻거리가 진짜 값어치가 화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도구라는 사람들이 갖다가 그 꺼내쓰기가 쉽거든. 꺼내서 팔아먹기가 쉽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이 되어야 쉽죠. 근데 사실 조선 왕릉은 이제 유교식으로 묻다보니까 그렇게 껴묻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화려하지가 않고 그래서 고려 때는 진짜 그 저손길에 노자돈 많이 필요할 테니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막 청자 이런 걸 많이 넣어놨대요. 자 조선왕릉 조선의 왕릉은요. 조선의 왕 왕비 그리고 대한제국의 황제 황후 추존왕 추존왕제 이 부부들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조선의 왕릉으로 인정하는 왕릉은 마흔 두기가 있어요. 이 마흔 두기는요. 만약에 부부가 한 장소에 같이 묻혀있으면 통합으로 한 기로 봐요. 그런데 이 마흔 두기에는 이 마흔 두기에는 조선 왕이 27명이었네요. 27이죠. 내가 경종부터 계산해보면 경종이 스무 번째였으니까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조선의 공식 계보는 고종까지 26명의 왕 그리고 고종, 순종, 황제 두 명이니까 총 27 인데 근데 이제 조선 태조의 조상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 네 명은요. 그러니까 조선 태조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예요. 그리고 그 왕 이제 추준 왕들인거지 추준 왕들하고 그 왕비들의 능까지는 조선 왕릉이 포함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그 능은요. 저기 동북면에 있어요. 어쨌든 그 어쨌든 그 동북면에 있고 그래서 동북면에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조선 왕릉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2009년 6월 27일 제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에서 이제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렸는데 이 조선 왕릉 마흔기를 세계유산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등재명단에서 제외된 왕릉들이 있어요. 재릉하고 후릉은요. 개성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어가지고 등재명단에서 빠졌고요. 그 연산군묘 그 연산군묘 광해군묘는 폐위된 왕자의 묘로 취급을 해요. 폐위됐기 때문에 왕자의 묘로 취급을 해가지고 여기 세계유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에 등록된 이 조선 왕릉들은요. 성임 기준으로 입장료 천원을 받아요. 그리고 해당 왕릉이 위치한 지역주민은 50% 할인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릉이 성북구에 있고 선능 정릉이 강남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능 정릉은요. 강남구 주민은 500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주 영역룉은요. 여기는 예외야. 여기는 예외적으로 그 여주시민이 아니더라도 500원에 갈 수 있어요. 자 500원 할인이고 그리고 이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그날은 무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가 언제 한 번은 무료 입장을 한 번 노릴 것 같아. 그냥 아마 월요일을 아마 못 들어가나?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나는 자 그리고 이 조선왕령은 사실 근데 세계유산 치고는 일반인들한테 시각적으로 끌리는 요소는 없어요. 그냥 무덤이야. 그냥 무덤이고요. 아니면 진짜 그 뭐냐 전공자들이나 발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왕릉 주변에 돌이 뭐 어떻게 세워져 있고 약간 그 뭐 이런 양식을 따지고 가는 이 사람들이 많아. 근데 솔직히 그 가까이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가까이까지 못 가기도 하고 그 대신에 숲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좀 산림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예 그 안에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고요. 아예 그 저기 저기 남양주에 그 광릉 가면요. 거기는 국립광릉 수목원이야. 그리고 이제 남양주에 사릉에 가면요. 아예 그냥 수목 양묘장이 있어요. 생태전시관. 그런데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릉 무덤 내부에 대한 발굴 조사는 네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그 전주희씨가 왕릉의 재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주희씨가 운영하는 그 종약원에서 아 발굴 안 돼. 우리 조상님들이 파이는 거 싫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신라 천막천막 이런 거 발굴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굴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때 발굴이 된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주김씨가 이걸 싫어해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보면 왕릉을 어떻게 축조했다 뭐 이런 그 기록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국조의례 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왕실의 의례와 관련된 책들을 그 조선의 육조중의 예조가 정리한 책인데 왕릉의 조성규정 능지 국장의 과정 택지정보 능침조형 이런 걸 다 적어놔요. 그래서 국장 도감 의회 산능 도감 의회 뭐 이런 거 그 항목들을 찾아보면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용어가 좀 어렵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선왕릉은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도성에서 심리 밖에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리 이하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왕릉들이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정능력 범위가 예외가 적용된 왕릉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동북면에 있는 묘파리기 목조 이독조 탁조 환조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이 8명의 사람들은 조선개국전에 죽은 동북면 출신의 조상들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재릉 재릉은 이제 태조의 첫 번째 부인이자 추존왕비인 신이왕후인데 조선건국전에 이미 죽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추존이 됐고 그래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서는 빠졌어요. 세계유산에서는 빠졌고 그 다음에 정릉 신덕왕우죠. 신덕왕우는 원래 처음에 태조가 도성 안에다 만들었는데 태종이 이장시켜요. 근데 그냥 이장을 시킨게 아니고 원래 왕릉이나 왕비릉에 가면 돌 장식들이 있는데 그 돌 장식들을 다 빼다가 청계천 광통교에다가 그 뭐냐 조성할 때 써버려요. 청계천 그 벽에다가 막아버려. 그래서 원래 청계천 광통교의 원래 위치가 청계천 1가거든요. 그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옛날 다리 형식 그대로 있으면 다리 교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현재는 그거보다 좀 더 왼쪽에 서쪽에 그 광통교를 따로 그 조성을 해놔서 현재 보존을 하고 있고요. 광통교를 보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그 광통교 밑에 가면 그 돌 장식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전 사전 그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륭. 정종 내외의 후륭인데요. 정종시대의 도성이 개성이어가지고 개성이 묻혔어요. 물론 정종은 세종 때 죽어요. 세종이 즉위하고 죽는데 그 북한에 있어가지고 역시 세계유산에선 빠져요. 그 다음에 단종의 장륜 단종은요 영월로 유배간 다음에 거기서 사사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묻혔다가 추승이 되고요. 참고로 단종의 왕후는요 중종 때까지 생존해요. 중종 때까지 생존하는데 중종이 나름 예를 갖춰서 장례를 지내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령릉 여주까지 간 이유가 세종 같은 경우는 터가 안 좋다고 해서 예종 때 이장이 됐고 효종은 원래 동구릉에 묻혔었는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장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윤건능 윤건능은 이제 수원 화성에 있는데요. 정조가 사도세자무덤을 화성으로 이장할 때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40킬로미터 밖에 만들어진 무덤들이 있죠. 그래서 세조 영령이 여주로 가게 된 이유 원래 내곡동에 헌등이 있었는데 풍수가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는 후손이 끊어지고 장남을 잃는 무서운 자리 이입니다. 저 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세종이 그래서 헌등 근처에 묻히고 나서요. 세조의 맏아들 문종 즉이 한 2년 만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개유정난이 일어나면서 단족의 후손이 단전을 내죠. 그리고 세조의 첫 번째 아들도 요저래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예종이 즉위한 다음에 예종 때 이 영릉을 여주로 이장을 했는데 예종도 요저래요. 진짜 자식복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효종 영릉이 또 여주로 갔는데요. 효종 영릉이 여주로 간 이유는 원래 동구릉이 있었는데 헌종 때 안장을 해. 헌종 때 안장을 했는데 문제는 성물이 파손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현종 때 안 그래도 그 예송 논쟁이 있었던 시기인데 현종 시대 때 그냥 깔끔하게 여주 영릉 옆으로 보는 거야. 근데 둘 다 영릉 이에요. 그래서 영릉 이라고 불러요. 그냥 두음법칙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조선왕릉은요. 이제 석실에다가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바르는데 그렇게 이제 회광묘로 만들어가지고 애초에 발굴하고 도구를 힘들게 해놨어요. 중장비가 있어야 되거나 폭약으로 터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윤리상 검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많이 껴묻거리를 묻지 않아.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묘 그 석실에다가 석회를 얼마나 두텁게 발랐는지 독일 사람 오페르트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아빠인 남연군 그러니까 고종황제의 친할아버지죠. 남연군 묘를 독일하는데 실패해요. 그 다음에 선정능 독일사건이 있어요. 선정능 독일사건은요. 이제 임진왜란 중에 있었어.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독일 됐는데 그래서 선능하고 정능에는요. 성종하고 중종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선 조정에서 일본에다가 그 무덤을 도굴한 범인을 압송해달라 했는데 대마도에서 이 두 명이 했을 것이다 해서 범인을 보냈는데 신문에고 보니까 가짜야. 근데 이제 외교적인 파장도 있고 하니까 조선에서요. 괜히 일 더 벌리지 말자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가짜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냥 일본에서도 뭐라고 할 거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범인이었다 해놓고 이 사람들 그냥 죽이고 끝내자. 그래서 애꾸든 대마도 사람 두 명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왕릉이 되게 좀 나름의 랜드마크가 돼요. 그래서 이 주변 지명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일단은 그 신덕왕후가 묻힌 정릉 현재 성북구의 정릉동이 됐죠. 그래서 성북구 정릉동이 됐고 지하철 우이신설선의 정릉역이 됐죠. 그리고 중종의 이제 왕비였던 문정왕후 문정왕후의 태릉 여기는요 태릉선수촌 이 들어왔죠. 태릉하고 강릉 사이에 태릉선수촌이 들어왔고 그 사실 6호선하고 7호선이 만나는 태릉입구역이 있어요. 이 태릉입구역이 그 6호선 7호선의 그 지하철 유신문 보관센터가 태릉입구역에 있어요. 그 태릉입구역에 있는데 그리고 5호선은 왕십리역에 있고 그래서 이 태릉입구역 가면요 이 그래서 이 태릉입구역을 가면 그 뭐가 있냐면 이 태릉입구역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도로 화랑로 어쨌든 어쨌든 그 화랑로하고 그 동일로하고 그 교차하는 그 사거리일 뿐이지 사실 그 태릉입구역은요 실제 태릉에서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태릉에서 가까이 가려면 화랑대역 가야 돼요. 화랑대역이 노원구에 있고 그 다음에 봉화산역은 저기 중랑구로 내려가거든요. 봉화산역은 다시 중랑구로 내려가 신내역하고 그러고 그래서 화랑대역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태릉이 있고요. 실제 위치는 화랑대역이다. 근데 이제 거기를 그 태릉입구역을 그 6호선 7호선 환증역에 붙인 이유가 걔도 태릉으로 가는 길이고 음 거기가 태릉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화랑대역은 워낙에 그 존재감이 강해요. 화랑대역은 화랑대 육군상원학교거든. 화랑염병상 그래가지고 거기가 좀 그 존재감이 세기 때문에 음 거기를 이제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릉 국립광릉수목원 있죠. 그 다음에 선능하고 정릉 여기도 되게 영향이 커요. 2호선하고 수인분당선의 그 선능력 그리고 9호선하고 수인분당선의 선정능력 그리고 서울교회선 임시승강장 있죠. 온능력 단경왕우 단경왕우는 누구냐면요. 그 중종반정 때문에 7일 만에 왕비에서 잘린 사람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사릉 그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인데 그 여기도 원래 그냥 묘로 묻혔다가 단종이 복권이 되면서 왕후로 승격된 경우에요. 그래서 이 사릉역 경춘선 사릉역이 있죠. 근데 사실 더 가깝게는 금공역이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흥에 있는 창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창릉천 하천 이름이 창릉천이 붙고 그 다음에 창릉동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신도시 만들고 있는데 창릉신도시 이에요. 자 그러고 그 헌능 이제 조선 태종이 묻혀있는 헌능인데 그것 때문에 염곡사거리에서 그 남한산성의 산성역까지 그 쭉 뻗어있는 길이 있죠. 거기 도로 이름이 헌능로에요. 헌능로 있고 그 용인서울고속도로에 헌능나다로 그 다음에 이제 영령릉 여주의 영령릉이 있는데 원래 거기 세종대왕릉역이라고 현재 경강산에 붙어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이름이 영릉역을 하려고 그랬대요. 영릉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세종 세종이 있는 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종대왕릉역이라고 이름이 붙어버린 거야. 근데 직선거리상으로는 이 세종대왕릉역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교통편은 사실 여주역이나 여주터미널에서 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흔히 좀 정말 차시간대 이런 거 좀 많이 구애 안 받으려면요. 그냥 여주역으로 가세요. 그리고 일단 여주역에서 가면요. 그 경강선 열차 탈 때 빈차를 탈 수 있거든. 근데 참고로 여주역은요. 그 뭐냐 그 여주역은 지금 원래 계획된 타는 곳 플랫폼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만들어진 게 그 여주역이고 그 여주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거기가 그렇게 된 배경은요. 사실 그 이천역 다음 역이 부발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발력이 그 경강선에 그 이제 차고지 차고지 하고 그 중부 내륙선하고 그 갈라지는 여기 부발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부 내륙선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갈라져서 이제 충주역으로 가죠. 그 다음에 충주역에서 충주역에서부터는 다시 거기서 새로 만들어서 문경역으로 가요. 문경세대쪽으로 그래서 문경역부터는 그 경북선 활용을 해가지고 김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김천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김천에서는 그 창원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는 함양으로 해서 그 거기서는 함양으로 해서 이제 진주역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진주역으로 가서 거기서 진주에서 다시 뭐 통영 거제까지 뭐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진주까지 그런 플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왕릉의 형태들 이제 그 태조의 건원능은 혼자 묻혀있거든요. 혼자 묻혀있으면 단능 그리고 단능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면 쌍릉 그리고 그 하나로 합장이 되어있으면 합장릉 그리고 정자각은 하나인데 언덕을 두개 만들어놓고 각각 만들어놓은 단능이 있어요. 광능 동원 이광능 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그 한 언덕에 단능 세개를 배치한 왕능이 있어요. 경능 이제 조선의 헌종이 이제 효현왕후하고 효정왕후가 같이 묻혀있거든. 그렇고 이제 헌종이 왕후가 이제 두명인데 같이 다 묻혀있는거고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 외척들이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원상하릉 동원상하릉은 이제 한 언덕에 단능이 위 아래로 배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경종하고 선이 왕 그렇게 묻혀있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조선 왕릉들의 위치 보면요. 그 제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순서대로 해요. 시대순서대로 제릉 신이왕후 능인데 조선 최초의 능이고 개국전에 승하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서 빠졌어. 개성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덕왕후 정릉에 있는 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구릉 동구릉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구릉이라 부르는 이유는 서울의 동쪽에 있고 그리고 능이 아홉기 아홉기 아홉기? 아니다. 어쨌든 아홉릉이 있어서 구릉이라 불러요. 그래서 태조건헌능 그리고 문종현능 그리고 선조몽릉 여기 선조몽릉은요. 의인왕후하고 임모왕후가 같이 묻혀있어요. 그리고 장렬왕후의 휘릉 여기 이 장렬왕후는 그 인조 조선 인조의 그 첫번째 왕후인 장렬왕후예요. 맞을거야 아마 인종의 왕후 그 다음에 숭릉 이제 현종하고 명성왕후 그리고 혜릉 이 단위왕후 가 아마 추존?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 단위왕후가 아마 어 숙종이 숙종의 왕후가? 원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가 있거든요. 아 순조는 여기가 아니다. 그 근데 여기 단위왕후면 아마 어 아 영조의 첫번째 왕후보다 생각해보니까 어 영조의 첫번째 왕후 단위왕후 그 다음에 원능 영조하고 정순왕후 경주김씨 정순왕후 그게 능이고 그 다음에 수릉 그 효명세자의 능이 있어요. 효명세자인데 능으로 부르는 이유는 문조로 추존됐어요. 추존됐고 추존 황제예요. 추존 황제 효명세자 헌종의 헌종의 아빠예요. 그리고 경릉 헌종의 왕릉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릉 후릉은 개성에 있는데 정종 능이고 역시 북한에 있어서 세계유산에선 빠지고 헌능 인능 이제 헌능은 태종 인능은 순조 순조도 역시 추존 황제 자 그 다음에 영령릉 그 여주에 있는 왕릉이고요. 한양 천도 이후 백리 밖에 만들어진 최초의 왕릉 그 다음에 이제 장릉 서울에서 가장 멀리 있는 왕릉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단종이 영활로 유배를 갔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노산군 묘로 조성이 됐는데 숙종 때 이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종이라는 이 시호는요. 숙종 때 붙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노산군이었어요. 이때 복위하면서 승격이 됐고 사실 그래서 단종의 왕후는 같이 못 묻혔어요. 저기 남양주에 그 사릉의 감에 있는데 그 사릉도 원래는 그냥 묘였는데 단종이 복위가 되면서 왕후도 복위가 돼가지고 그때의 사릉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를 가면 그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노산군 일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조선왕조 신록이 정종 신록이 없어요. 왜 정종 신록이 없냐면 그 부왕인 태조가 태종이 즉위할 이후에도 살아있었잖아요. 그런데 태조 신록은요. 태조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왕으로 껴있었던 정종은 신록이 없어요. 정종 신록에 대한 내용도 태조 신록이 있어요. 그래서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 몇 년 동안의 그 기록은요. 태조 신록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정종은 신록이 없어요. 그리고 연산군하고 광해군도 일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릉 그래서 사릉은 아까 얘기했죠. 단종의 왕후의 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단종은 그냥 노상군묘로 저기 영월에 그냥 박혀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단종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 보니까 정순왕후도 중종시대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중종시대 때 죽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종이 예우를 갖춰서 부부인 예우를 해줘요. 근데 중종은 이게 좀 한이 있는 게 그 단경왕후 그 단경왕후가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즉위 7일 만에 쫓겨났잖아. 그래서 폐서인으로 살려가 명종 때 죽어요. 단경왕후는 문정왕후보다 빨리 죽지. 어쨌든 그래서 부부인 예우를 받았는데 숙종 때 복이하면서 사랑으로 승적이 됐고 그 다음에 광릉 여기는 수목원이죠. 그 다음에 서우릉 동구릉 다음으로 제일 많이 모여있죠. 오릉이니까 그래서 그 의경세자 세조의 아들이죠. 그 경릉 그래서 추전왕이 됐고 그 다음에 창릉 예종 그리고 익릉 인경왕후예요. 그 인경왕후 그래서 그 뭐냐 숙종이 첫 번째 왕후가 인경왕후 그리고 두 번째 왕후가 인현왕후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인원왕후 까지 숙종 때 중전이 세 명이 있었죠. 응 그리고 홍릉 정성왕후 이 정성왕후 는 이 아마 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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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왕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명릉 근처에 히빈 장씨의 대빈묘가 별도로 있는데 왜 대빈묘라 부르냐면요. 히빈 장옥정은 사사됐어요. 사사됐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아요. 파주 3릉이 또 있는데 장순왕후 공행왕후 그 다음에 효장세자의 무덤들이 있어요. 여기는 다 요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선정릉 그 선정릉 인진왕때 도굴대서 실제 유예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성종의 정현왕후는요. 중종의 생모에요. 중종의 생모고 여기 장순왕후 공행왕후는요. 장순왕후는 예종의 첫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공행왕후는 성종의 첫번째 부인.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명우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정릉 중종 혼자 붙여있어요. 임진왕때 도구됐고 그 다음에 서삼릉 장경왕후 장경왕후 인종왕후 인성왕후 이렇게 붙여있는 능이죠. 장경왕후는요.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 단경왕후가 첫번째 신수근의 딸이라는 이유로 7일 만에 피해된 단경왕후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피서인으로 명종 즉위에도 살아있었다가 나중에 추존이 됐고 그래서 양주의 온능이 된거고 그 다음에 장경왕후는 인종의 생모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자리에 장경왕후 같이 묻혀있었던 중종을 정릉 이쪽으로 같이 이동해서 붙었어요. 그랬는데 정자 문정왕후는 여기에 못묻혀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간곳이 태릉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그 그 다음에 이제 예릉 예릉은 이제 철종 철종이 나중에 여기에 묻혀요. 그리고 인종의 무덤인 효릉은요. 일반인은 못들어가요. 농협 젖소 계량 사업소 영역이 같이 있어요. 젖소 계량 사업소 여기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못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태릉 태릉하고 강릉 원래는 붙어있어야 되는 건데 문정왕후가 그 여기 희릉의 장경왕후와 같이 있었던 이 중종을 나중에 자기가 같이 묻히고 싶어서 이장을 했고 그 옆에 세운 절이 보문사예요. 근데 같이 못 묻혀요. 태릉에 따로 묻혀. 사실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묻힌 건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임진왕한테 도굴이 안 돼요. 선능하고 정능은 도굴이 됐거든요. 근데 태릉하고 강릉은 도굴이 안 됐어요. 명종에는 자 그 다음에 장능은 김포에 있어요. 왜 이제 장능은 김포에 있는데 원래 인조 능양군의 아빠 정원군의 묘예요. 정원대원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더 큰 군 더 큰 대원군 정원대원군 전개대원군 그리고 흥선대원군 있죠. 그래서 이 정원군 그 인조의 부친인데 인조에 의해서 이 원종으로 추전이 됐어요. 원종으로 추전이 됐고 그래서 인헌왕후 같이 그래서 같이 붙여있어요. 김포 나중에 한번 가야지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파주장룸 여기는 인조의 능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 인열왕후가 같이 붙였고 장렬왕후는요 동구릉에 따로 묻혀있어요. 장렬왕후는 숙종 때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륭 의륭은 이제 성북구에 있는데 경종의 능 경종의 능이고 그 다음에 융건능 융릉하고 건능인데 융릉은 사도세자고요. 사도세자하고 희경공홍씨 건능은 정조예요. 근데 이제 희경공홍씨 원래 희경공홍씨로 불렸는데 추전 황제가 됐죠.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홍유릉 홍유릉은요 대한제국 황실가족만 있어요. 근데 흥선대형군은 이 홍유릉이 없어요. 흥선대형군은 명성황후 문제 때문에 사실 고종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거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홍릉 고종 고종하고 명성 명성황후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이 유릉 유릉은 순종하고 두황후의 능 참고로 순종의 두번째 황후인 순종황후는 1966년까지 살아남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여기에 묻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 홍유릉에는 대한제국 황시의 다른 가족들도 같이 묻혀있어가지고 이제 영친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이구 그 다음에 의친왕 그리고 덕혜옹주 까지 같이 묻혀요. 그래서 홍릉하고 유릉은요. 입장료 천원 내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나머지 황실이 이뤄낸 무덤들은 무료해요. 자 근데요. 원래 이 홍유릉은요. 황제들이 모두 일제강점계에서 가 있잖아요. 고종은 1919년 순종은 1926년 그래가지고 원래는 능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명성황후 근데 명성황후가 1895년에 시기가 됐고 국장은 1897년에 지냈어요. 대한제국 성립 이후 수립 이후에 국장을 따로 했어요. 황후의 이로 그리고 순명황후가 그 일찍 요절했어요. 그래서 이미 명성황후하고 순명황후는 1910년 이전에 능이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 능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일제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성황후하고 순명황후의 능을 이제 각각 홍유릉 이 자리로 이장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 명성황후하고 순명황후의 능은 다른 이름이 붙어있었어요. 이 능을 이장하면서 고종하고 합장하고 그 그 다음에 그 고종하고 같이 안장하고 그 다음에 순명황후도 순종이 같이 안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조성된 능에 왕이 들어오는 입주하는 방식으로 된 거예요. 이 꼼수를 써가지고 홍능하고 유릉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일제라고는 해도 그 이왕가의 내부 방침에 대해서까지는 세부적 터치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 이 귀족 약간 그 자기를 준 사람들보다는 이왕가가 더 위였거든.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의 주요 원 그래서 세자 세자빈 태자 태자빈 그리고 구광의 사친들 무덤으로 예우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대신에 능과 구분되기 때문에 세계유산은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우릉 서삼릉 홍유르 등 그래서 기존 왕릉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힌 경우가 많아. 대신에 왕릉 대우는 못 받아. 그래서 서우릉 서삼릉 이런 데는요 카운트에 반영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창원 그래서 순창원은 따로 있어요. 그 명종의 외아들이었던 순회세자 순회세자가 요절을 했거든. 그래서 명종이 결국 아들 없이 죽어가지고 그 이제 문정왕후도 이때 죽었죠. 그리고 명종도 죽고 그래서 명종의 왕후가 이때 선택한 사람이 그 창빈 안씨의 아들이 덕흥군이 남아있었거든. 명종의 그 이복 형들 중에 그래서 그 덕흥군의 그 삼자 하성군 이 선조가 된 거지. 그렇구요. 순강훈 여기는요 선조의 후궁이자 인조의 친할머니였던 인빈 김씨의 무덤이 여기 남양주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경원 그 소경원은 그 고향 서삼릉 안에 있는 건데 소연세자의 무덤이 여기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소연세자의 빌인 강씨는 광명이 있어요. 여기에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보기에는 그 뭐냐 인조한테 찍혀가지고 같이 못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영조의 생모 영조 생모인 그 숙빈 최씨 있죠. 그 무수리에서 출발한 이 숙빈 최씨는 파주 소령원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숙빈이 무수리 출신이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영조가 새재로 책봉되기 전까지 따로 나가 살았어요. 근데 또 숙종보다 일찍 죽었다? 그래서 저렇게 붙였어요. 근데 만약에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 숙빈 최씨가 죽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됐겠죠? 뭐시냐? 그랬으면 그랬으면 이제 따로 그냥 좀 대우를 받았겠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효장세자의 생모 정빈 이씨의 무덤이 이제 숙일원 파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는요 중전들한테서 아들을 못 본 거예요. 정빈 이씨 효장세자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의 생모 그는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효창원 효창원은요 원래 그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이었어요. 그 용산구에 여러분들 그 효창공원 있죠. 그 자리 맞아요. 원래 처음에 있던 자리는 근데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그 요절을 해가지고 음 의빈 성씨가 같이 요절했어요. 그래서 이 효창 묘의 안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그 대한제국 추준 황제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이 효창원으로 승격을 시켜요. 그랬는데 일제가 이 문효세자 이 무덤들을 이 효창원을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을 시켜요. 그래서 효창원은 두개가 있어요. 서삼릉의 효창원이 하나가 있고 현재 용산구에 그 백범기념관 옆에 있는 그 효창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효창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광복 이후에 이제 백범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이 묘자리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막 임시정부 주요 내각 이동령 등이 따로 묻혀있는 묘자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삼이사만 묻혀있는 삼이사묘가 있지만 그 삼이사묘 왼쪽에 안중근 장군의 묘가 자리가 따로 있어요. 현재 비석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아오면 그 자리를 같이 묻히기 위해서 그래서 사이사묘로 준비가 돼있죠. 아직 안중근 장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백범의 묘도 따로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양주의 휘경원 이제 순조를 낳았던 수비 박씨가 여기에 묻혀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흥원 흥원은요 흥선 대형군 부부의 이제 무덤인데 원래는 요 마포구에 있었어요. 그 뭐냐 옛날에는 고양군 공덕리 였는데 네 맞아요 그 공덕동 이에요. 근데 이제 일제에 의해서 파주 대덕리로 옮겨갔다가 미군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남양주의 창연동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남양주의 홍유릉하고는 다른 곳이 있는 거야. 홍유릉하고는 다른 곳이 있어요. 몰라 왜 전주희씨 집안이 왜 홍유릉에 같이 안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실 가문의 대원 왕으로 추존이 됐었지. 살아있을 땐 흥선 대원군이었는데 그러니까 왕의 자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휘원하고 숭인원 동대문구에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는요. 명성황후가 홍유릉으로 가기 전에 묻혔던 자리가 영휘원 숭인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도 가볼 건데 처음에는 영휘원이 생겨요. 고종시대 때 유일하게 귀비 칭호를 귀비 자귀까지 받은 순원 황귀비가 이 자리에 묻혀요. 귀비면 그 진짜 그 다른 후궁들보다 또 높은 서열이라던가 황호 바로 밑에 서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숭인원 영친왕 이은의 마다들인데 영친왕 이은은 참고로 가톨릭 신자예요. 그 가외동 성당 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고 그래서 그 아니다. 의친왕 이 강의인가? 어쨌든 어쨌든 영친왕 하고 의친왕 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영친왕 의 마다들이 태었는지 8개월 만에 유절해서 여기 숭인원에 묻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유릉에도 영원히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친왕의 부부가 묻혀요. 영친왕의 부부가 묻히는데 영친왕은 그냥 황태자였어요. 근데 왜 영친왕이 황태자가 됐냐면요. 순종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왜 아들을 못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가 있는데 커피괴담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고자가 됐거든. 그래서 순종은 황제에 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능이 아닌 원이 됐죠. 능이 아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인원 역시 홍유릉이 있어요. 영친왕의 둘째 아들 회은 황세손 그래서 2005년까지 살아남았어요. 이구 이구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이구인데 2005년까지 살아남았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예우는 못받고 그냥 이구묘로 부르기도 해요. 자 그렇고 그래서 대한제국의 주요 원들은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왕이나 폐비가 된 사람들의 묘 아니면 원래 후궁 대우를 받았으나 원까지 갔었으나 묘로 격하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삼릉에 있는 회묘 연상군의 엄마인 폐비윤씨 자 폐비윤씨인데 연상군이 이제 그 갑자사화 이후에 제헌왕으로 복위를 시켜요. 제헌왕으로 복위를 시키지만 그래서 회릉으로 승격이 되지만 중종반정 이후로 다시 묘로 격하가 돼요. 하지만 왕릉의 제도에 따라서 회릉으로 승격이 될 때 성물들을 세웠는데 그것까지 철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었던 장소는 회기동이에요. 원래 장소에 있었던 장소는 회기동인데 1969년 경희의료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경희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경희여자중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회묘로 옮겨지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묘 방학동에 있어요. 그래서 연산군은요. 이제 연산군하고 거창군부인으로 봉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의정궁주 근데 의정궁주는 원래 태종의 후궁이에요. 근데 세종의 명으로 세종의 아들 그 이명대군이 의정궁주의 봉사손이 돼가지고 그 봉사손이라고 하면요. 이제 약간 그 약간 양아들이 돼가지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정궁주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거야.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의정궁주의 묘가 생겼냐면요. 연산군의 그 부인이었던 신씨가 이 이명대군의 외손녀였거든요. 이명대군의 외손녀였다 보니까 이 자리에 묻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구문경 휴신궁주까지 여기에 같이 묻히게 된 거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성묘예요. 여기 성묘인데 이 남양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인데 이제 임해군하고 광해군의 엄마죠. 근데 광해군 때 공성왕으로 추존이 됐어요. 이때 성릉으로 승격돼서 왕릉의 형태로 성물은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임조반정 때 다시 묘로 격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왕릉의 형태로 성물이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에 광해군묘가 있다. 광해군묘는요. 이제 광해군묘는 그래도 나름 이 공빈 김씨의 성묘 근처에 있어요. 650m 떨어져 있대요. 직선거리로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지는 받아줬어. 그 광해군의 유배 갔을 때 죽었잖아요. 음 그래서 유지는 받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광해군이 그 후금하고 친했잖아요. 근데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죽었을 거야. 광해군이 병자호란 이후에 죽어가지고 그래서 청나라에 의해서 유지가 받아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진건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진건에 있는데 그 특정교회 공원묘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정작 개신교신자가 아닌데 그 교회 공원묘지 있다 보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향 그 고향 서우릉이 있는 이 아니다 서산릉 인가 어쨌든 그 숙종묘 근처에 있는 대빈묘가 있어요. 히빈 장씨 묘인데 인연왕후가 페비가디어스 시절에 중전을 일시적으로 승격됐지만 인연왕후가 복이 되면서 히빈으로 다시 강등이 됐죠. 그리고 원래 경종의 생모면 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죄인으로 사사됐기 때문에 생모의 후궁 예우를 못 받아요. 죄인으로 사사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원빈의 묘 원빈 묘가 있는데 원빈 홍씨 원빈 홍씨 홍씨면 대충 알겠죠. 홍국영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어린 나이에 정조의 후궁으로 관리를 올렸는데요. 문제는 관리 1개월 뒤에 요자래요. 이게 야사에 의하면요. 정조가 이때 20대 후반이거든요. 정조가 이때 20대 후반인데 정조하고 관계를 갖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그 계속 하열을 했다 그래요.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명 원으로 봉해졌었는데 원빈묘로 강득이 됐어요. 왕의 생부모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좀 그러려고 했대요. 좀 그 나중에 후궁역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원빈의 원빈의 그 아들로 입적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 원래는 그 뭐냐 원래 이 원빈묘가요 고려대학교 부지에 있었어요. 안암독에 있었어. 근데 이제 1946년에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로 부지가 매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서삼릉으로 이장을 시켜요. 결국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에 이 부지가 있고 그래서 애기는 캠퍼스라고 불러요. 그렇고 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조선 왕릉 답사 콘텐츠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올릴 예정인데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장기 프로젝트가 되게 생겼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다만 일단은 시대순으로 할 거라서 신도광우의 능이었던 정릉 과 관련해서 현재 내가 스케줄이 며칠 전에 서울 도심에서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뭐냐 정릉에서 빼왔던 그 성물들이 활용된 청계천 광통교는 내가 사전촬영을 하고 왔어요. 광통교는 내가 사전촬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여태까지 그 무덤의 역사 그리고 이제 고분이나 왕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왕릉 얘기는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데이터가 엄청 자세하게 됐어요. 엄청 자세하게 컨텐츠가 완성이 됐는데 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론편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릉 이야기 이론편 그 다음에 현장편은 이제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정릉이 가면서 정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릉 간 다음엔 동그룹 가야 되는데 동그룹은 아예 그냥 그날 아침부터 날 잡고 가야돼. 좀 그날 촬영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동그룹은 아마 그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답사를 한번 컨텐츠를 계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저는 컨텐츠는 다음 정릉 야외 촬영 가서 만나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